칼의 노래, 현의 노래 세트 문학동네에서 편했습니다. 유려한 문체의 대명사, 소설가 김훈의 대표적 역사소설 두 편을 담았습니다. 임진왜란 420년을 맞아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생생하게 담았해 지난 2001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칼의 노래와 1500년 전 가야금의 예인 우르기의 생애를 그린 현의 노래의 개정판을 함께 구성했습니다. 임진왜란 420년 전 가야금의 예인 우르기의 생애를 그린 현의 노래